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그런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된 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치러 온 사람들도 표를 더하기 표 얹기 방법을 사용해 왔죠.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어제 방송 나간과 같이 서울시에는 64만 표 정도의 표가 48개 선거구에 다 이렇게 더해졌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그렇게 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부풀리는 거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보니까 클린스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한 투표소를 찍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투표소에 한 시간만 하더라도 최소 50표 정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더구먼요.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제야 전문가께서 이제 거의 뭐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경기도 60개 지역에 대한 그런 선거결과를 모두 다 마무리하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현재 54대 9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석이 아니고 20석을 넘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 19명 이상의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특표소 조작 때문에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그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또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정리되는 대로 마무리 되는 대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성부가 바뀌었는지 서울은 37대 11에서 19대 29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방법이 10년 이상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저도 지금 이 공병호 티비는 뭐 탄압을 해 가지고 못 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방송도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가 더 이상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확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 흔히 서사라고 이렇게 하죠. 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식차청도 떠들고 언론들도 떠들고 억울하게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떠들고 의외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적은 전국에 플래카드도 걸지 않고 현수막도 걸지 않고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야단법석이 났을 건데 이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이건 뭐 완전히 거짓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후기 조선시대의 그냥 주술 굿판을 사랑했던 민족이 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따져보거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사용했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하게 되면 한 프로그램의 언어로 한 세 줄 내지 네 줄 정도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쏘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돼 가지고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돈을 잃게 되고 세월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민족 전체가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참 어리석은 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쏘가 넘어가는지 그럴 듯한 그런 이야기에 오늘도 4월 10일 총선이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켜 주는지 그리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훔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양한 그런 케이스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선거관리비원회는 서울시에서 37대 11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이아 전문가가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선거관리비원회가 가짜로 만든 소위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전부 제거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 숫자를 여러분들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덕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19대 29로 국힘당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경기도는 60석이거든요. 경기도에서 54대 9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54대 9가 아니고 9가 거의 38대 9대 2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 조금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울산의 윤종호 후보 진보당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천몇백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조작을 한 다음에 만표 이상 차이로 이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울산진보당 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단일화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윤종호 진보당 후보한테 어떻게 표를 얹어줬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진보당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약 천표가량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표를 얹어준 다음에 만표 이상으로 압승했다. 그 내용도 한번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hbm을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한 기업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는 사이클이 타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을 적자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1약 12조 원을 팔아 가지고 3조를 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상황이 많이 나아 졌습니다. 이제 오늘 sk하이닉스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그 칩을 8단 12단 16단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 칩과 칩을 접착하는 본딩 기술이 삼성전자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 신기하고 해 가지고 물론 이제 반도체 전문 채널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 기술 적으로 더 좋은 그런 정보를 구하겠지만 그런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hbm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로서 있게 반도체 산업 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루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개별 기업보다는 반도체 섹터 에 대한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